중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 남과국이 함께 살아갈 평화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어디가? 중대. 오우! 중대. 중대. 총은 장난감이 아니고 집기실을 먼저 쓴다. 남순 동무군을 홀랑 빼놓으라. 니들 뭐야? 훈련 중에 실탄을 지류받는 부대는 없지. 그래요? 나 그건 또 몰랐네. 의사 불러. 의사 불러! 반세도를 놓지도 않고 힘을 드럽게 세서 빼지도 못하고. 다음에도 악몽 꾸면 얘 꼭 지고 자요. 내가 맨날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작전이 샀다. 밀고사를 찾아와. 학교 출연! 오박이!